4계좌를 키우는 투자 스트레칭 키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안석훈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다오존스 사러핑 유니수가 7일 만에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지만 그 외지수는 하락하면서 혼조 마감을 했는데요. 중동 확전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오늘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시 브리핑에서 내용 전해드리죠. 오늘 뉴욕 증시는 다오존스 사러핑 유니수를 제외하고는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또 크게 나타나는 하루였는데요. 일단 다오존스 사러핑 유니수 0.17% 상승하면서 7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이달 들어서 하루 상승하고 그 외에는 거의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나스닥이 0.12% 하락했고 S&P500이 0.21% 하락하면서 두 개 지수는 3일째 하락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소형 지수 러셋이 차원은 1.37%로 크게 하락했고요. 역시 이틀째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변동폭은 나스닥이 0.91%, S&P500이 0.79%, 다오가 0.74%로 나타났습니다. 러셋이 차원은 1.19%의 변동폭을 나타낸 가운데 필라델 대표 반도체 지수는 오늘 3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0.89% 반등 흐름을 나타냈고요. 변동폭은 1.58%로 평소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1.5% 이상의 변동폭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죠. 오늘 주요 지수는 장전부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아무래도 중동에서의 확전 우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어저께 유럽 증시와 아시아 증시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고요. 특히 통화 환율에서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주요국 증시는 하방업력을 크게 보이는 양상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국제통화기금 IMF의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는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3.2% 그리고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2.7%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2.3%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경제지표는 혼조 영상을 보였습니다. 3월 신규주택 승인건수와 착공건수가 모두 감소하면서 예상치와 전월치를 하위했고요. 이것이 부동산 섹터 하방압력으로 일부 작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3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4% 증가하면서 예상치와 전월치에 부합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전월치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양호한 양상을 나타냈죠. 그리고 오늘 오후에 제롬 파워 연준 위장과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와의 토론 회장이라고 했는데 토론보다는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연준의 1, 2인자가 모두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증시의 변동성을 키웠고요. 아침에 혼조 출발한 이후에 반등 흐름을 보이던 뉴욕 증시는 이들의 발언 이후 다시 낙폭을 키우면서 결국 다우를 제외하고는 하락 마감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국채금리 달러와 금 강세의 흐름 보였고요. 유가는 소폭 약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약법세로 마감했습니다. 6만 3천 달러선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이 또 적은 편이죠. 다우 11개, 나스닥 100이 42개, S&P500은 154개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섹터의 경우도 3개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물론 지난 이틀 동안에 11개 섹터가 모두 하락했지만 오늘은 3개 섹터가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IT가 0.23%, 필수소비자 0.07%, 그리고 헬스케어가 0.02%의 상승 흐름을 나타낸 반면 그 외 8개 섹터는 모두 하락했고요. 특히 부동산 섹터,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했고 파월 의장의 발언 때 2년물 국채금리가 5%를 뚫고 올라갔었다고 하네요. 부동산이 5.3%가 크게 하락한 가운데 유틸리티와 에너지도 모두 1% 내외의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빅셀 운동을 한번 살펴볼까요? CNBC가 제공하는 매그니피션트 세븐 인덱스 살펴보면 전이 대비 0.47% 하락한 238.89%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마이크소프트와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했고요. 특히 테슬라가 3일째 크게 하락하는 영상을 나타냈습니다. 2.71% 하락했고요. 애플도 2% 가까이 하락하면서 이틀째 약세 흐름을 나타냈죠. 엔비디아가 1.64% 상승하면서 오늘 빅셀 중에는 제일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관련해서 뉴스를 좀 전해드리자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니드햄이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다음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맞아서 1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가 이어질 텐데요. 내용은 실적 자체는 전년 동기들이 한 4%대에 감소할 것으로 보여서 좋지 않게 보고 있지만 그래도 투자 의견은 일단 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파이퍼 샌들러가 AI 프로세서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을 예상해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와 목표 주가 1050달러 유지를 했고요. 에보코 ISI도 시장 수익률 상해로 투자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JP Morgan Chase가 알파벳, 메타 플랫폼스와 함께 탑픽으로 유지하고 또한 비중 확대 투자 의견 유지를 했다는 소식이고요. 알파벳은 그 외에 또 베어드가 클라우드 성장 둔화 속에 AI를 통한 성장세 가속을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해와 목표 주가 160달러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어제 그제 이제 부정적인 뉴스가 전해진 가운데 JP Morgan Chase가 투자 의견 비중 축소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실적이 또한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에 대한 대비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뉴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애플에 대한 뉴스 정리한 내용이고요. 자, S&P 500 히트맵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붉은색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반면 반도체는 반등하는 흐름을 좀 나타냈죠. 필라대표 반도체 지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1%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낸 것이 일부 반영이 되었고요. 관련해서 AMD의 새로운 칩 발표 소식도 있었고 주요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 결과 좋은 실적을 발표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등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S&P 500 주요 종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위 5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고성능 맞춤형 서버 제조업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오늘 10.6%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룹캐피탈이 목표 주가를 600달러에서 무려 150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한 때문인데요. 장전부터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 10% 넘는 급등세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라이프는 연일 변동성이 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크게 하락했지만 오늘은 또 7%대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또한 사이버 해킹 피해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오늘 5.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하위 5개 종목 하나 좀 살펴보면 라이브 공연 기획업체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7.58% 하락했습니다. 미 법무부가 동사의 반독점적 행위를 지적하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미국에서 사실 이 업체에 견줄만한 경쟁업체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무부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엘버 말이 또 어저께 반등했지만 오늘 또 하락하는 영상 나타냈죠. 5.3% 하락했고요. 그리고 오늘 다소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노턴 트러스트 그리고 벤코브 아메리카 5% 가까이 그리고 3% 중반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페로마운트 글로벌도 오늘 인수합병 관련된 미팅이 이번 주에 이루어질 것으로 지난주에 보도가 되었는데 아직 별다른 뉴스가 없는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주가가 별다른 뉴스가 없는 것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럼 20종목 계속 소개하죠. 오늘 실적 발표 다수 기업들이 했습니다. 특히 대형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좀 했는데요. 그중에서 투자은행 업체 모건 스탠리 2.4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저께 골드만삭스가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는데 모건 스탠리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장시작전에 2024 회개 년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 매출이 151억 달러 EPS는 2.02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이 전연동기 대비 4% 증가했고요. EPS는 18.8% 증가하면서 모두 예상치 상위했습니다. 여기에 대손충당금을 600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해요. 사실 지난해까지 계속 쌓기만 했는데 이번 분기는 또 회수를 했다고 하고 운용자산이 7.1% 증가한 1조 5천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대부분 좋은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분기 배당금 0.85달러 유지를 했다고 하고요. 또한 오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6% 크게 증가한 에릭슨 이동통신 기기 장비 업체죠. 1.88% 상승 마감했고요.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지역은행 업체 커머스 뱅크 셰어즈도 1.52%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금융 서비스 업체인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을 비롯한 일부 은행 업체들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장시작전에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45억 3천만 달러 EPS가 1.29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이 전연동기 대비 3% 증가했고 EPS가 14% 증가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행 또 금융기관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순이자 수익 NII가 전년 동기 대비 8% 가까이 감소한 10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분기 배당금 0.42달러 유지했고 6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2% 가까이 하락했죠. 장전에는 2% 정도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쁘지 않은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PNC 파이낸셜 2% 때 하락했고요. 또 부질한 실적에 존슨앤존슨이 오늘 2% 넘게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와 함께 투자회견 목표주가 상향 소식에 전기자동차 업체인 리비안 오토모티브 3.69% 상승 마감했는데요. 재미있는 건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투자회견 상향 소식에도 주가가 하락하다가 이후에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UBS가 투자회견을 매도에서 중립으로 상향했고요. 목표주가를 9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투자회견 매수 목표주가 60달러로 커버리지를 개시한 드래프트 킹스 2.79% 상승했고요. 오늘 바클레이스가 투자회견 시장 수익률 하회에서 시장 수익률 상해로 2단계 상향하고 목표주가를 53달러에서 69달러로 상향한 타이슨 푸즈 0.05% 강부와 마감을 했습니다. ETF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GCI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다우존스 산업형 유니스 종목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DIA 다이아라고 흔히 읽는데요. 0.18% 강부와 마감했고요. 오늘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금속 및 최강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XME가 0.18% 역시 강부와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계약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천연가스 선물에 투자하는 ETF죠. UNG가 2.4%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워이과 한 컷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연준의 1인자와 2인자가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장의 하방 압력을 키우는 양상이었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이 오늘 한 토론회에서 연달아 연사로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2%대로 돌아가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이에 따라서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역시 기존에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을 다수 자주 해왔는데요. 최근에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 자체가 발언에서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에 오늘 뉴욕 증시는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국내 증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대신에 오늘 필라대표 반도체 지수 반등한 것은 국내 증시에도 좀 좋은 흐름으로 연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그럼 이어지는 코너 트레이더스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의 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옆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매일 아침 7시 15분 키움 브리핑 글로벌에서 뉴욕 증시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